2. 넷 아 벌써 레벨이 40 입니다 오늘 좀 데리고 다녔다니 웬 렉 뭐 렉이 있나 보다.. 이상한데... 네트워크 사정이 양호하지가 않은가? 네트워크 사정이 양호하지가 않은가? 네트워크 사정이 양호하지가 않은가? 근데 너무 이뻐 파쇠가 왜 이렇게 이쁘지? 어제 어떻게 먹었냐면 그 OCN을 보면서 원티드를 막 보고 있었거든 그 알죠? 그거 총 쏘는 총을 막 히게 하는 그 영화 있죠? 어제 하드라고 언제 봐도 재밌는 원티드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막 보면서 막 하다보니까 갑자기 화면이 하얘지면서 빠바바바밤 뜨는거야 깜짝 놀랬다 빠바바바밤 계속 떴어요 뭐가 줬는지도 안 봤어 뭐가 줬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잡몹인거 같은데 보스는 아니고 거신도 아니고 잡몹인데 미투 내려가다가 먹었으니까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걔가 주더라고 제가 309번이니까 거의 확률로 따지면 0.3% 딱 되나보다 1 나누기 309 곱하기 100이니까 309 곱하기 100이니까 0.323% 거의 확률이 따라가네 0.3% 생각 없이 하니까 됐어 안젤리나 졸리가 좋나보다 거기 총도 많이 나오잖아 총도 많이 나오니까 가올로 받았나봐 M14 어디갔지? M14 M14 옷도 샀거든요 아 너무 이뻐 그쵸 왜 이렇게 이쁘지? 이뻐 이뻐 이 옷도 되게 이쁜데 더 이쁜 옷으로 이쁜 애에게 더 이쁜 옷을 장착시켜줍시다 숙소로 가성 숙소로 가성 안 넣으시면 옷을 먼저 사세요 저처럼 성탄절도 샀는데 아 이거 별로 어 왜? 아 이 숙소에 있구나 아 숙소도 늘려야되는데 미안해요 제 친구분들 미안해요 숙소 금방 늘릴게요 이거 금방 늘릴게요 보석 많은데 보석 많아서 늘려야되는데 시간이 안되네 저게 숙소 늘리면 전지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면서요 친구들이 물론 나도 많이 오지만 예스 숙소 나중에 넣고 여기 숨어있네 귀여운 숨는게 특힌가봐요 예스 뗐어요 노감을 보러 갑시다 팟에 자는게 너무 귀엽다 그쵸 M14부터 그리고 업데이트 이번에 좋아진대요 업데이트 날도 한번 플레이 합시다 음 M14가 어디 이거 좀 그 별 순으로 정렬 안되나? 우선 5,7 먼저 어우 너무 야해 아하 야해서 좋다 근데 이게 더 낫나 얼굴이 좀 살이 찌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어 야 이거는 사서 여러분 이거는 사서 보세요 네 좀 너무 야하다 저거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밑으로 갑시다 M14 어디갔지? M14는 귀요미 M14도 내가 애정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 왜 비키니 안 나오는거야 M14 중파를 일부러 스키고 싶을 만큼 귀엽네요. 그쵸? 약간 미국색을 벗어 던져, 미국 그 옷을, 군복을 벗어 던지고 여기 봤어요. 오케이. 아, 게런더도 수영복 입혀줬어야 되는 건데. 아, 이번엔 한번 좀 질러볼까? 아, 살이 찌는게 좋은거야? 아스트랄하구만. 이번엔 사지 말고 딴 데 살까? 이번에는 별로 안 좋은거야. 이게 성탄절이 별로 안 땡겨. 한여름에 성탄절이 안 끌려. 그쵸? 우리 교황 토큰 많이 있으니까. 400개 있으니까. 성탄절 말고 다음 이벤트. 다음 이벤트 때 질르자. 400개는. 다음 이벤트 질려고요. 자, 껐다 켜고. 껐다 켠 다음에. 마이크 확인하고 다시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